자, 안녕하세요. 자, 팝투도 하겠습니다. We need to select our friends very carefully. need to 나오죠? need to 동사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번역해 있죠. 그렇죠? 요 need to, must와 같은가지야. must. must와 마찬가지거든요. 뭐뭐 해야 한다. 오케이. 우리는 select 선택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 조심스럽게 선택하다는 동사 꿈이죠. 동사 꿈이니까 부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를 누가 숨입니까? 또 부사가 부사를 꿈이죠. 그래서 very the 부사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have to, 마찬가지죠? 요 have to 라는 말 있잖아요. 이 have to나 뭐 need to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자, 이 맥심. 맥심이 격언이야, 격언. 유명한 말, 속담 같은 거 있죠. 그죠? 격언. 이 격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격언이죠? that glitters is not gold. 암기하세요. 반짝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반짝반짝하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 death 왼쪽에 선행사가 all이잖아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s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반짝이는 것이 모두 다 금이 아니다. 다시 시작! 반짝이는 것이, 다시 시작! 반짝이는 것이 모두, 모두 금은 아니다. 그쵸? 반짝이는 것이 모두 다 금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In the same manner, 같은 방식으로 뜨시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빈칸 뜯으세요. 같은 방식으로. 그쵸? In the same manner, 같은 방식으로 뜨십니다. 그쵸?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must not. must not. 절대 뭐 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반드시 절대 뭐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시작! 절대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감동받아서는 안 된다. 자, be moved. 자, move가 감동시키다 뜻이거든요. 자, move가 뭐라고?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다 뜻이야. 그러면 이게 수동태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감동받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apparent. 이 겉모습이죠? 겉모습에. 자, 겉모습에 show며. show. show죠, show? 제가 show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show한다. 그쵸? 이 우정의, 그쵸? 이 겉모습의 우정의 모습. 즉, 우정이라고 하는 이 겉모습으로, 겉모습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는 감동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remain, 동사죠. 남아있다.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guy, guys가 뭐죠 여러분들? 위장이죠, 위장? 네, 위장입니다. 위장. 위장이 뭐 여러분들? 숨겨놓은 거지. 위장이잖아, 위장. good friendship. good friends. 좋은 친구라는. 그쵸? 이런 위장. 위장 속에서. 좋은 친구라는 위장 속에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lead A to B. 시작. lead A to B. 우리를 B쪽으로 이끈다. 자, 우리를 어디 쪽으로 이끈을 해요? wrong path.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다. 그쵸?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today.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죠. youngsters. 그래서 many dn은 항상 복수명사옵니다. 이렇게 해요. 그쵸?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have come. have become. 뭐가 되었다? 네. social nuisance. 사회적 골칫거리가. 그쵸? 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그쵸? 자, have become이라는 것이 뭐냐? 예전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거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되어왔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현재 완료로 사용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그것은 mainly. 이게 뭐죠? 주로. 주로 뭐 때문이죠? due to. due to가 뭐죠? 뭐뭐 때문에. 시작. 뭐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 wrong company. 이때 company가 뭐냐면 친구란 뜻이에요. 이때 친구란 뜻이야. 이거 회사 아닙니다. 이거 회사 아니에요? 자, 회사가 아니에요? no. 회사 아닙니다. 회사 아니에요? 자, 친구란 뜻입니다. 자, 회사일 때는 앞에 어 씁니다. 어. 어 company. 어 를 쓰게 되면 이게 회사가 되는 거예요. 회사. 회사가 되는 것이고. 어가 빠졌죠? 어가 쓰면 안 됩니다. 빠지면 빠지면 됩니다. 그치? 잘못된 친구. 그리고 나쁜 친구들 때문에. 그쵸? 주로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음. 우리는 spend. 보냅니다. 우리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많은 시간이죠? 시간은 양이죠. 시간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다 much 쓴 겁니다. 그렇죠? 여기 many 쓰면 안 됩니다. 자, 많은 시간. much time이지 many times 아닙니다. 자, many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much입니다. 자, 시간은 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much 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의 많은 부분을 소비합니다. 누구랑? 그들과 소비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친구들과 소비합니다. their mental outlook. 그들의 정신 상태죠. 정신적인 뭡니까? 그들의 정신적 뭐야? 이 outlook은 관망이죠. 관점. 정신적 관점입니다. 그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 친구들의 정신적 관점.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태도들이. 그쵸? 우리에게 역시 영향을 줍니다. 이 동사가 되겠죠? 네. 영향을 끼치다. 이게 뭐라고? effect가 영향을 끼치다. 시작. 영향을 끼치다 뜻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EFF. ECT 쓴 말입니다. effect은 명사형이야. 알겠지? 이거 명사형으로서 이거 영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effect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빈칸 뚫으시고 자, 그러므로 짠짠짠. We have to. 우리는 해야 됩니다. Choose our friends. 우리 친구들. 매우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조심스럽게 누구요? 선택하다는 동사 꾸미고 있죠? 동사 꾸미니까 부사가 맞죠? 그 다음에 부사를 꾸미는 것은 또 부사가 맞죠? 그래서 very가 또 carefully를 꾸미고 있습니다. We have to distinguish between fairweather friends and true friends. 자, 이 수거 알아주십시오. Distinguish between A and B. 시작!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시작! A와 B를 구별하다. 다시 A와 B를 구별하다. 다시 시작! A와 B를 구별하다. 이것이 Distinguish between A and B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fairweather friends와 true friends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 fairweather friends가 뭘까 여러분들? 잠시 후에 나오지 않나요? Fairweather friends란 말? 오케이. 이거 나오죠? 이거 나옵니다. Fairweather friends가 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진정한 친구는요. 자,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그쵸?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겠죠? 우리와 함께 남아있습니다. Through thick and thin. 우리 앞에서 part 1에서 배웠죠? Through thick and thin. 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쵸?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쵸? 어떤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쵸? 있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게 through thick and thin. 암기하라고 그랬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자, why라는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동아내 말고 반면에 뜻이죠? 이것은 반면에입니다. 자, 반면에 fairweather friends입니다. 여러분들, fairweather가 뭐죠 여러분들? fairweather라는 것은 날씨가 좋은 날씨죠. 그쵸? 좋은 날씨. 좋은 날씨가 fairweather거든요. 그러니까 fairweather friends라는 것은 이거입니다. 좋은 날씨일 때 그러니까 내가 이태환이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이태환이한테 좋은 날씨일 때 인생의 좋은 날씨일 때 내 곁에 남아있어요. 돈도 빌리고 뭐 필요한 것 좀 달라고 그러고 그쵸? 도움 요청하고 그런데 내가 경기가 안 좋아 일이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돼? 내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타고 전화도 안 받고 다 도망가 버려. 이게 이제 fairweather friends입니다. 자기 이 것만 챙기는 친구들이죠. 이 fairweather 친구들은 I found 발견됩니다. 그쵸? 오직 언제? During sunny days 오직 날씨가 좋을 때만 내 곁에 나타납니다. 그쵸? 자, during은 자, 뭐하는 동안의 뜻이죠? 동안의 뜻으로써 이것이 뭐죠? 오케이, 이것이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로서 어떻습니까? 뒤에 애매한 기간 그쵸? 기간이 애매한 기간일 때 during을 쓴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지속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그쵸? 지속적인 그쵸? 지속적인, 계속 연결되는 지속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실록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쵸? a blessing 축복입니다. Good friend 좋은 친구는 위대한 pillar 필러가 뭐죠? 기둥이죠? 기둥인데 여기다가 s 붙었으니까 기둥들 위대한 기둥들입니다. 삶의 기둥들이라는 거죠. 기둥이 뭐죠, 여러분들? 이게 나오죠?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help us help us 우리에게 to stand 우리에게 stand and stand tall and erect stand tall and erect 이게 무슨 말이에요? stand tall and erect 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만만히 당당하게 보이는 것이 stand tall and erect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쵸? 목적어 투부정사 시작 help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이때 help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 오케이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십시오. 우정이라는 것은 can make or break us 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를 성공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정이라는 것이 이 나왔죠? It does not matter how often you meet your friends but how much you care and feel for another in bed times as well as in good times 자, 이 문장은 영작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쵸? 영작 자, 영작 오순 무조건 나온다. 오케이. 자, it 나왔습니다. 이 시 나오는데 이 시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자, 가주어 이 how often 이것이 진주어죠? 이것도 진주어입니다. 진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not a but b입니다. 그쵸? 시작 not a but b not a 그 다음에 but b가 되겠습니다. 그쵸? not a but b입니다. 그럼 해볼까요? 시작!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뭐가? 당신이 당신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 much you care and feel for another in bed times as well as in good times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그쵸? 그쵸? 좋은 시절 좋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쁜 시기에도 서로서로를 care for care for 서로 살펴주고 feel for 서로 감싸주고 그쵸? 서로 배려하고 감싸주고 신경쓰고 신경써주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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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서로서로를 care 얼마나 많이 케어해주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not a but b입니다 그쵸? it does not a a가 누구죠? how often you meet your friends 자 음운사죠 음운사 뒤에 주어동사 왔잖아요 마찬가지죠 how much 이게 음운사죠 그 다음에 주어동사죠 간접음운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 a but b 라는 거죠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그 얘기죠? 그럼 시작 당신이 당신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서로서로 얼마나 케어하고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요? 좋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쁜 시절에도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it's a great asset in life 인생에서 아주 큰 자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친구는 여러분들 정말 큰 보물이죠 그쵸? 이렇게 해서 part 2까지 잡아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아주 그 이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거니까 여러분들 완벽하게 와닿기 와닿기를 하고 그쵸? 이해를 하고 이해 안되면 또다시 듣고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정도는 반복해서 청취하고 현장에서 명품 코칭 교수님들 하고 계시죠? 네 봄뿌리와 함께해서 철저하게 머릿속에 와닿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성적 나올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몰 리딩에서 배우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이바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